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있는 이준호라 하고요 예쁜 꼬마 선충을 소재로 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들을 찾아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와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변이를 통해서 유전과 진화의 비밀을 파헤친다 약간 좀 너무 내용이 센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과학 축제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가 종으로서의 인간, 지구상에서의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어서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생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름답다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움의 기본은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체들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종의 다양성,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지나간 시간들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걸 금방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종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생물종이 다른 생물종으로 진화한다 원래 있던 건 있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아마도 개체들의 다양성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의 가장 기반에는 개체들의 다양성에 그 근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다양성의 그 기반은 또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분자적인 기반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보드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의 대가이시죠 어느 토크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500년이나 1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랜드마크를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이현숙 교수님이 강연해 주셨던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논문이고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1859년에 찰스 다윤의 종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발견과 연구업적이 현대의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의 아름다움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성의 기반은 결국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는 종의 기원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앞선 세션들에서 찰스 다윈 이야기는 사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의 가장 중요한 저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종의 기원이고요 종의 기원은 아마 시작을 읽기를 시작을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지만 끝을 본 사람도 별로 없다는 굉장히 어려운 또는 지루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띄엄띄엄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 종의 기원 책을 참고문원으로 논문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께 간추려서 정말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과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수 이상의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손들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자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장 적절한 자손이 환경에 의해서 자연 선택되고 그것이 새로운 형질로의 진화를 결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면 결국 변이입니다 자손들은 서로 달라야 한다 이게 다양성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책을 내고 나서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북 콘서트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들도 많이 받겠죠 그러면 누구나 궁금해했던 게 그런 거예요 다윈 선생님의 종의 기원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변인데 이 변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찰스 다윈은 그게 변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책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시는 동안에 결국은 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찰스 다윈은 당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변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의 서재에 그레고르 맨델의 유전학 논문이 책장에 꽂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읽으신 흔적이 없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맨델의 논문을 읽으셨다면 아마 변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가정을 한 번 해봅니다 변이는 사실은 조금 전에 이현숙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는 제가 요약해드리는 수준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과 변이는 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물질을 똑같이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유전 물질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목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의 기본은 정확하게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데 있습니다 높은 정확성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찰스 다윈이 잘 몰랐고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전의 역할 중에 하나는 아주 드물게는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화의 역사에서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유전 물질이 해온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아주 드문 부정확성도 아주 중요한 기본 덕목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들으신 것처럼 DNA가 정확히 그런 분자이고 따라서 유전 물질로서 전 지구상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도 금방 보셨던 사진입니다 DNA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DNA의 정확성과 이것의 한계 때문에 화학적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변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DNA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유전 물질로서 또는 종의 다양성의 근본으로서 DNA가 작동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션의 제목에도 들어 있었던 것처럼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저는 저희 연구실은 연구실 이름이 유전과 발생 연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전학을 통해서 발생과 신경계와 진화의 신비를 밝혀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종의 유전 정보는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렇죠? 알파벳을 똑같은 알파벳을 씁니다 인간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과학이나 철학에서 최종 궁극의 목표일 것이고 어쩌면 저희 연구실은 예쁜 꼬마산증 연구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유전학자의 시각에서는 종으로서의 인간은 종으로서의 예쁜 꼬마산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 동물로서 예쁜 꼬마산증 연구를 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예쁜 꼬마산증이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예쁜 꼬마산증을 처음으로 만난 지 33년 정도 됐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조금씩 더 좋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쁜 꼬마산증에서 진실인 것은 인간에서도 진실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종의 다양성 또는 변이를 이용하여서 유전의 비밀을 밝히고 종의 다양성의 비밀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입부이고요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승전 예쁜 꼬마산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산증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서 종의 다양성 또는 유전과 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C. 엘레강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명으로는 예쁜 꼬마산증이라고 부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실 때 엘레강스하고 서울대학교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받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하고도 엘레강스이고요 엘레강스는 종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이걸 예쁘다고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고 있으면 예뻐집니다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우아하고요 예쁜 꼬마산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동물인데 세포가 천 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300개 정도는 신경세포이고요 천 개도 안 되는 체세포를 가지고 동물로서 할 수 있는 발생과 신경계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산증을 이용해서 생명의 신비를 찾아가는데 손색이 전혀 없는 그런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예쁜 꼬마산증을 키울 때는 대장균을 바부러 줍니다 대장균이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분자생물학의 소재였는데 지금은 저희 실험실에서는 밥입니다 예쁜 꼬마산증이 대장균을 먹으면 한 3일쯤 지나면 한 마리가 300마리를 낳습니다 대장균이 선충 300마리로 바뀌는 거죠 또 3일이 지나면 각각이 또 300마리씩 낳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쁜 꼬마산증을 빠르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동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다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전자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예쁜 꼬마산증이 한 2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산증에서 찾아내는 생명의 진실이 사람한테도 숫자로 따지자면 절반 정도는 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아주 빠르고 싸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구 방법이 유전학입니다 유전학은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해봅니다 A라는 유전자를 우리가 없애봅니다 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돌연변이를 우리가 보통은 상정을 하죠 돌연변이는 아까 DNA의 기본 구조상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연구실에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높은 빈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없앴는데 B라고 하는 생명현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표현형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형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표현형질에 필요한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유전자가 B라는 생명현상에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학적 연구를 한다고 하면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유전자의 정상적인 기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다가 예쁜 꼬마 선충들도 술에 취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하지 않는 돌연변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유전자 중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겨서 얘는 술에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돌연변을 찾으면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1대 100이라고 하는 퀴즈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말술, 애주, 주당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정답은 저희 연구실에서 낸 논문을 보시면 시엘레강스의 지네틱스라고 한 게 유전학이죠 거기에서 에탄올의 마취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유전학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돌연변이를 찾았다는 뜻으로 바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에탄올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들을 주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주드는 주당의 줄임말이다 하고 주당은 괄호 열고 한국말로 술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주당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그러면 평소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술에 취하게 하는 유전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취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유전자는 DNA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이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단백질인지 이런 걸 찾아가는 게 그 다음에 할 연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이를 우리가 자연상에 있는 변이를 쓸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도입해서 유전자의 기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자연상에서 이미 많은 자연의 시도가 있어서 변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예쁜 꼬마 선충은 우리나라에서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도 살고 있고 알라스카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맨 처음 발견이 됐고요 영국에서 사는 선충은 저희 연구에서 밝혔던 내용으로 왼쪽에 있는 지금 조금 전에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꼬마 선충이 꼬리를 붙이고 올라가서 고개를 흔드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닉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히치하이킹 행동입니다 고개를 들고 흔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런 쥐면들이 이런 거에 붙어서 새로운 서식지로 가는 히치하이킹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와이에 사는 예쁜 꼬마 선충은 잘 안 해요 영국에 사는 꼬마 선충은 아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라는 건 교배를 시키면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하와이라고 하는 환경과 영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 보니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행동이 바뀐 것이고 그 행동이 바뀐 것은 어디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 유전자 속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둘을 교배를 시킨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만들고요 그 자손들 중에 고개를 잘 드는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자손들로 나눕니다 각각을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고개를 잘 드는 행동과 항상 같이 다니는 유전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국산 선충이 고개를 잘 들게 되는데 작동하는 유전자이죠 그 유전자는 하와이 선충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연이 만드는 앤 변이들이죠 그 변이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면 새로운 종으로의 분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와이 선충과 영국 선충의 유전체를 전부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전자 한 2만 개 중에 약 3천 개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이 둘을 교배를 시키면 자손이 100%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하와이에 있는 선충은 영국에서 있는 선충과 현재는 같은 종이지만 새로운 종으로 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종의 진화 또는 분화 현장을 저희가 스냅샵처럼 찾아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전자를 찾았더니 이 유전자는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전자를 그전에는 유전자라고 하면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DNA 조각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RNA까지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전혀 산물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조절에만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낸 이런 고개를 잘 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는 RNA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유전자였고요 그 유전자를 영국산 선충에서 꺼내서 하와이산 선충에 넣어주면 하와이산 선충도 고개를 잘 듭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종다양성의 아주 작은 예를 변이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하고 있는 일은 이건 아직 논문을 내지 않은 정말 최신 연구입니다 아무도 지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냥 주장하기를 코리안 네마토드 프로젝트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선충 프로젝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선충의 새로운 종들을 찾아내서 그 선충들이 어떻게 다른지 유전자들을 모조리 분석하자 그러면 종의 다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저의 목표이고요 실제로 예쁜 꼬마 선충을 포함한 꼬마 선충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저 선충들의 잎을 보시면 잎 모양들이 되게 다른데 식물에다가 침을 꽂아서 수액을 빨아먹는 선충이라든지 또는 선충을 잡아먹는 선충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송곳을 갖고 있기도 하고 치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까 당연히 유전자에 있겠죠 저희의 목표는 장차 이 선충들의 유전자를 모조리 다 밝혀서 종의 다양성을 푸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저런 지역을 많이 다녔고 가장 최근까지는 제주도에 매달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채집을 해서 새로운 종도 찾았고요 아직 예쁜 꼬마 선충은 못 찾았습니다 새로운 종도 찾았고 그러면 새로운 종을 찾으면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붙입니다 아직은 이름을 못 붙였습니다 저희 학생 이름을 붙여주셔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한 30년 정도 저는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를 해왔는데 아니 어떻게 30년씩이나 똑같은 소재를 갖고 연구를 하냐 지겹지도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다른 학자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1995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에드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공부를 했던 칼텍에서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1930년대 고등학생일 때 초파리의 돌연변을 찾습니다 그 돌연변이의 연구 결과는 2000년대에 발표를 해요 노벨상 95년에 받으셨고요 최소한 60년 정도는 한 연구에 몰입해야 멋진 연구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자신감과 호기심과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생명과학을 꽃피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다 한 일이고요 저는 그걸 그냥 모아서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